1950년 7월 3일자 더욕 디스패치의 한국전쟁 일면 탑기사를 한국어로 보도해드립니다. 대한미국을 침략한 북한군들은 미국 폭격기들의 집중폭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활력이 탱크를 앞세워 서서히 남쪽으로 전진하고 있다. 어두움을 틈타서 계속 밀고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미군 지상군을 맞아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되었다. 5대에서 7대의 오스트렐리아 무스탕 폭격기들이 최전선에서 작전 중인 미군들을 적군으로 5인 폭격을 처음으로 전쟁을 실감케 하였다. 미국들이 북한군을 막아내기 위해 진지를 구축사령부 설치지역으로 접근하는 북한굴을 폭격한다는 것이 실수로 진지를 폭격 미군 사병 1명이 부상하였다. 미군 폭격기들은 한강 북쪽에서 강을 건너오는 북한군 탱크 및 보병들을 집중폭격을 가하고 있다. 일부 북한군 전차들은 강을 건너서 탱크 4대가 이미 강을 건너 남아하고 있다. 다른 북한군 탱크 부대는 서울을 장악한 뒤 이미 서울서 50마일 동쪽 원주까지 진입했다는 소식이다. 미국 폭격기와 오스트렐리아 폭격기들이 북한군 탱크 7대를 파괴시키고 22대의 트럭을 파괴하고 2대의 폭격기를 격추했다는 보도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대공시설을 강화하면서 다른 지상군들은 수원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에서 주민들을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아직까지는 수원 비행장과 인근 주변을 버티고 있다. 북한군 탱크 부대가 서울을 지나 남으로 23마일 남쪽 수원과 수원 비행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지만 미군은 이미 수원에서 철수해서 남쪽으로 후퇴를 했다. 맥아더 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군이 남을 내려오는 속도가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은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움직이며 어두움이 깔리면 재빠르게 움직여서 미군 주둔 지역까지 접근하고 있디. 북한군들이 낮에는 미군 폭격기들에게 노출되면 공격을 받을 우려밤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진 속도가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미군 폭격기들이 평양시를 계속 폭격하고 있다고 전한다. 월요일 하루 동안 두 차례나 폭격해서 800개 폭탄을 퍼부었을 뿐 아니라 북한군 폭격기들도 격추시켰다. 한편 와싱턴에서는 잔선 국방부 장관은 한국전쟁 발발로 위기가 확산돼서 걱정이 되더라도 군대 모병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홍콩발 수식통에 의하면 중공군이 한국전에 출정하기 위해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늘린다는 보도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만정부나 중국 본토의 정부가 한국전의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가진 묘책을 썼었으나 장계석 국민당 정부는 3만 3천 명의 군대를 한국전에 파견할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으나 트루만 정부는 대만 정부 자신을 중공군이 공격에 대비하라고 전했다. 유엔 회원국 중 39개국이 한국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지하고 극동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을 맡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트루만 대통령과 에치슨 국무장관은 한국으로부터 전해지는 전쟁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군의 침략을 받기는 했으나 사기는 훌륭하다고 이해했다. 오스트랄리아 폭격기와 미국 폭격기 b-29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한 쪽으로 날아가 기폭격을 가하고 있다. 영국 해군 당국에 의하면 미 해군이나 영국 해군 함정이 처음으로 맞는 해상전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없었으나 대한민국 선박 6척 중 5척이 어제 침몰했다는 소식이다. 그 외에도 해안에 설치된 군사시설물들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 북한군들이 서울을 장악 후 열차를 탈취 수원 쪽으로 접근하는데 미군 폭격기들이 발견 열차를 폭격했다. 미군 조종사들 말에 의하면 이런 이유로 침략군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야밤에 움직이는 것이 미 공군의 발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소한 열차 한 대가 미군의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다. 오스트랄리아 폭격기들은 미 공군 d-29와 함께 38도선 135마일 복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항남 근처 연포 비행장을 맹폭하였다. 한편 오스트랄리아 신문은 미국이 요구한다면 오스트랄리아는 정부는 지상군을 한국전쟁에 파견할 이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 탱크부대 두 갈래로 배치 수원 비행장을 포위하여 미국의 보급 통로를 차단하고 미확인 보도에 의하면 55마일 반경을 북한군이 장악 대한민국 방어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다. 소련국기 폭격기들이 수원 비행장을 폭격했다는 보도에 소련국기의 폭격기 열대자 발견 이제 소련이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다. 한편 맥아더 사령부는 위렴딘 소장을 한국전 지휘사령관으로 임명했다.